하여튼 그런 예상의 뜻이나봐요. 한 번 더. 심파이 나이사! 어때요? 뭐라고 하는 거예요?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? 심파이 나이사가 무슨 뜻이죠? 한국어 심파이가 뭐예요? 걱정 없어요. 걱정 없어요. 이렇게 한 거예요? 지금 일어나시면 걱정할 게 없다. 늦지 않았다. 지금 씻으시면 딱 맞다.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. 근데 멤버들 너무 좋아하네. 너무 재밌나봐요. 이럴 때 너무 웃겨, 너무 웃겨. 근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더 재밌나봐요. 가까이 들리니까 너무 재밌네. 그리고 애교 미션